지금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제자들과 숨어 살면서 객잔을 운영하고 있는데 야 문 따거! 문 따거! 이 영감증이 어디 간 거야? 야 춘니! 오늘 문 따거의 현판을 뜯어내고 이 도끼파의 현판을 박아서 도끼파가 최고가 된다! 알겠지? 예! 좋았어! 야 춘니! 가서 저거 다 뜯어버려! 좋아! 뭐야? 뭐야! 용서 못 해! 아구 잘못 됐습니다 별것도 아닌게 까불고 있어 뭐야? 아이고 오랜만이야 하루가 왜 내 뭘 본 거야? 야 문 따거, 오늘이야말로 내 이름을 걸고 너를 반드시 꺾어주겠다 내 제자 이설용이 가만히 놀것 같아 누구? 이소룡 나와봐 하여 이소룡 하여 또 어디 간거야 이소룡 내가 무서워서 도망간거 같은데 하여 이소룡 하여 술이나 한잔 먹어야겠다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너무 오래되서 꽁꽁 얼었네 땡 야 어른 줄 알았다니 살아있었어? 야 이소룡 극갓 쌍절근으로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버려 아 그래? 아 치권 그래 얼마든지 덤벼 봐 죽었어 임마 치권 술을 먹네 야 뭐야 야 뭐야 아아악 아아악 ourd鬆 팔쏄 음 따까마 야 구제 매너는 좋네 어흐흑 어흑 알려줘 야 дальше 야 왜 웃어 왜 웃어 야 뭐야 야 이거 뭐 하aban 아 이게 아으흐강 아으이 야잘했어요 들어가 아으 interest 으으어nesday 이 자식이 변법을 써? 변법이 아니지 내 이름, 네 이름 서로의 이름을 걸고 싸우자 이 자식아 빨리 덤벼! 도와주세요 조카비 아저씨! 덤벼봐 뭐야? 뭐 하자는 거야? 아 씨름? 그래 나도 어디 가볼까? 힘이 밀리는 남자는 아니야? 아! 어! 어! 아! 내려라! 내려라 이거! 아! 아! 내려라! 야! 이게! 야! 아우! 야! 이런 비겁한 자식 일대일로 싸우자고 이 자식아! 너랑 일대일로 싸우기 위해서 일본에서 김오취 상에 왔어 김오취 상! 아! 아! 김오취! 나야! 김오취! 나야! 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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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오취! 나야! 야매떼! 야 김오취! 넌 뭐야 인마? 초딩이노 쭈쭈가무시 쥐드래곤 데스 어린 시절 우리 집엔 쥐가 많았다 어? 키티키티 헬로키티 내실랜 데스 그래서 고양이상의 여자를 좋아한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자식아!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당장 꺼져 이 자식아! 시맨끼리 나와라 이 와라지오 소꼬리! 지금부터 나의 괴력을 보여주겠다 뭐? 괴력화? 허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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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어어어 허어어어 허어어어 소어어어 야 잠깐! 야 잠깐 내 연파를 안 돼! 허어어어 내 연파를 안 돼! 부정오로! 부정오로! 부정! 허어어어 허어어어 허어어 허어어어 뭐야 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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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야, 지금 뭐 하자는 거야, 어? 저런 애들로 날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? 야, 너 왜 갑자기 중국말 하는 거야?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? 통화조회 주꺼비 아저씨 오! 대단한데? 오! 오! 야! 혹 좀 버려, 혹 좀 버려 이 자식아! 하, 잘 가라 오! 두꺼비 아저씨가 우리 마을을 시켰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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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